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아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남순찬의 찬아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선거 날이었기 때문에 사본 논담을 건너뛰었고 두 주 만에 뵙는데 그 두 주 사이에 우리 찬아람 변호사께서 드디어 진정한 핵관의 반열에 올라서셨다. 그렇죠? 예선, 예? 혁핵관. 혁신위원회 핵심 관계자 1호 위원으로서. 그런데 아직 임명된 게 아니라서요. 내정만 된 거고요. 혹시 그러면 또 과정에 까일 수도 있는 겁니까? 설마 그럴까 싶습니다. 설마. 최재형 위원장이 몸소 영입을 한. 1호 혁신위원. 그런데 저는 영입이라는 표현이 엄청 웃겼던 게 아니, 제가 비록 원내는 아니지만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인데 뭔 영입이에요. 사실 굳이 따지면 발탁이 맞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저를 국회와 먼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섭섭하셨군요.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럼 발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PD님이 일부 언론은 외부 있사라고 썼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은 진정한 핵관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고 이제는 진정한 핵관으로 올라서셨기 때문에 언론 보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는 뭔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그럴까 싶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신은 언제 하는 거예요, 혁신위원은? 원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이준석 대표 귀국하고 나면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혁신위, 멤버 구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위원분들이 추천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성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대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출범도 하기 전에 또 당 안에서 견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엄청 견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선거 이후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당내에서의 조금 뭐라 할까요? 불만 내지는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을 주는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표의 공천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면 당협위원장들의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모아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렇다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당협위원장들을 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앞에서 이렇게 뛰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메시지.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 차기 전당대회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 내년입니다. 저희는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윤리위원회 관계자가 이건 수사 결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의혹이 제기된 것부터가 징계 사유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건 조금 심하네요. 무슨 궁예도 아니고.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거는. 궁예? 게다가 의혹을 제기한 주체가 예컨대 아주 신빙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사는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걸 갖고.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그냥 정치는 결국 다 세력인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관람자로서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자기가 이 성상남 의혹이 없으면 그 이후에 약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장병호 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윤리위가 얘기하고 있는 명시적인 징계 사유는 성상납 그 자체는 사실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냐라는 논리를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접촉하고 이런 걸 100% 다 알지 못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사실 100%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과연 단정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위반 내지는 엄중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헌재에서도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당에 대비해 보면 물론 당대표가 대통령 아닙니다만 당대표를 윤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인 무게감에 맞는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 같은 것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윤리위가 언제든지 의혹만 가지고 당대표를 흔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대표를 왜 뽑습니까? 그냥 윤리위원장만 뽑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예단을 주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법의 영역으로 갑시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을 안 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고 댓글 중에 그런 부분이 정말 와닿습니다 아, 검사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모든 걸 관장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취지의 정말 짧은 댓글이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금감원장의 왜 역대 검사가 간 전례가 없기도 하고 금감원의 어떤 위상과 역할과 업무 성격에 맞는 것이었나? 물론 하나 여러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죠 필요하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이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 어떤 상황상 이 인사가 맞는 것이었냐? 고개가 당연히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무슨 포석일까라는 다른 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오는 그런 인사였다 이게 지금 임명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사단의 이복현 전 부장검사 완전히 막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고 수사를 라임이 아니라 론스타, 현대차, 비자금 경제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과 실무의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검찰 출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요직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유능한 인물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봤고 내가 이 사람 유능하다라는 걸 안다면 그분을 기용하고 싶을 텐데 이복현 전 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한 업무와 연관성은 있습니다 실제 경제학과를 나와서 CPA도 합격해서 회계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검찰에서 근무할 때도 검찰 내에 면한되게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사다 보니까 온갖 금융 관련한 조사에 불려서 많이 소환이 됐고 거기서 많은 공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삼성 저승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기업 수사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적임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장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의 업무 범위라는 게 단순히 감독 업무 물론 이름은 금융감독원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제도 설계와 여러 제도나 새로운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한 기존에 주로 쓰는 금융계 쪽에 경제관료만큼의 전문성이 있을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몰라서 검사를 썼다고 보는 건 코미디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여러 기능 가운데 본인이 방점을 찍은 상대적으로 무게를 더 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썼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감독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특정한다면 금융범죄를 찾아서 속아내는 작업들에 방점을 두고 검사를 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한 거고 좀 맥이 닿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아예 그걸 대놓고 쓰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금융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소탕 표현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복현 카드를 썼다라는 걸 예놓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앤 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내놨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범죄 라임 옵티머스 이런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수사 기능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복현 전 부장이 말 그대로 검찰 출신이니까 금감원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결국 검찰로 토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계가 좀 더 원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면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라임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인사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수사가 중간에서 허리가 잘렸다라는 인식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그 사단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런 어떤 언론의 우려 등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도 이런 금융범죄와 관련해서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를 축적해왔던 검사를 보낸다 저는 이 전 정권을 좀 겨냥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인사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 정권을 겨냥했다기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상대적 강조는 상대적 경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사정 내지 공안 이쪽에 너무 지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신호안이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국정을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꼭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만약에 그렇다면 사정이라는 게 저희가 적폐청산 시즌2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또 최근에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경제도 안 좋다 대통령께서도 심지어 저희 선거 이긴 다음에도 그게 멋이 중한 뒤 같은 느낌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식은 있는 것 같고요 사정은 정말 국가 기능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다만 그런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 부원장을 어떤 식으로 좀 유능한 인물들을 더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앉혀가지고 보완해 나가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굳이 정호영 장관을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만 후보자를 정호영 후보자를 그때 기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복지 분야에 무슨 전문성이 있냐 의사 출신이신데 의사 출신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능한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차관으로 그거는 보충하면 된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면 된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금감원장 인사도 비슷한 투로 약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가 똑같이 역으로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정통 금융 쪽 전문가를 원장으로 앉히고 이복경 검사를 부원장으로 앉히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천하란 변호사 사정은 극히 일부라면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금감원이다 보니까 감독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요도를 본 거겠죠 사정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 정말 공감하고 맞는데 저는 천하란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찾아봤더니 검찰 인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난 게 오늘 조관은 보수 진보 안 버리고 안 가리고 다 이복경 검사를 금감원장 시킨 걸 다 일면으로 끌어올리죠 어제 탑뉴스 국면 통일이 이루어졌던데 이게 사실은 보수 언론들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죠 제가 말이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정부 부처 장차관직에 검찰 출신이 6명이 지금 있어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한 40명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6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비율로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15%니까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정 공안 극히 일부분이고 일부분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거의 절반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하고 실제로 그 인물이 담보해낼 수 있는 업무도 그 인물이 걸어온 이력을 통해 가지고 장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곳곳에 검찰 출신이 전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역대 정권과 견주었을 때는 훨씬 포진해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정상인가 본인들은 비정상에 정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협소한 인사 아닌가 본인이 꼭 경험해야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를 체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건가 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지라는 의무는 정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15%가 검찰이면 나머지 85%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너무 검찰 출신 직접 경험한 사람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그래서 검찰 출신을 기용했던 자리에 검사를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를 깼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저는 이런 해석과 가는 것 같아요 두 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검사를 중용하는 것에는 하나의 특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기조실장에도 검사를 갖다 앉혔잖아요 기조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 앉혔는데 금감원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감원 직원들도 인사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전부 다 검찰 출신으로 앉았잖아요 이 이야기에는 어떤 특징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냐면 기존의 어떤 기존 여권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어떤 세력의 분포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경계와 불신이 깔려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가면서 결국은 이질적이고 뭔가 뒤에서 다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걸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 내지 불안 심리가 깔려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제 얼굴에 침뱉기 같은 얘기라서 좀 하기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내지는 시작한 직후에도 저희 보수 진영 정치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된 일부 말씀하신 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놈들 안고 없는 찐빵 같다 이런 식의 얘기 제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신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을 아예 기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요 요직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본 그게 이제 또 직접 경험해본 곳이 검찰이다 보니까 그쪽 인물들을 좀 많이 기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희 당 일각에서는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또 본인들과 친했던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 같이 하셨던 분들이 대거 등용되지 않았느냐 결국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말이 길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인사 편중 논란이 보수 신문에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금 조금 전에 YTN 단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강수진 고려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은사님이기도 한데 아 그렇구나 갑자기 제외되셨네요 서운하시겠어요 참 이거 운인 게 이분이 먼저 됐으면 또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또 달라졌을 수도 있죠 비판 나오고 나서 이제 또 하셔가지고 갑자기 제외가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의힘 측에 몸담고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내지는 낫다 그래서 여러 요직에 등용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고 그나마 뭐 학자군 관료군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전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 또 풀 수 있는 이런 숙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상당히 좀 도회시하는 인사를 지금 천하란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드 인사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내가 실제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사람을 당연히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면 문재인 전 정부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민변 출신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 참여연대 출신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 기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치관을 공유하고 외부의 어떤 목소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사가 없다면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집단적인 사고가 굳어져 버린다는 거에 이런 편중 인사의 함정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비판을 했던 주체로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검찰 편중 인사하는 건 정말 올바른 방향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탈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감원장 인사로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신이 정말로 상당히 높구나라고 봤던 게 사실은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금융권 관련해서 무슨 무슨 피하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깔려서 결국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는 금감원 입장에서 이질적인 입문을 갖다 앉힌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카르텔 깨기다? 좋은데 그게 다른 카르텔을 만들어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A라고 하는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B라는 카르텔을 다시 연가 만들어낸다면 그건 도돌이표인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인사정보관린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천은한 변호사님 몇 면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원래 예정했던 대로 단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국작금 공무원이 임명이 됐고요 다만 인사정보 1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동균 검사가 배치가 됐는데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검찰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이 담당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 관련해서 이성도 국무조정식 평가총괄과장이라는 분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일단 잘 모른다고 하면 전문가의 가수 높기 때문에 자꾸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얘기가 아무튼 간에 조용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제가 잘 모른다라는 거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일단 진영이 짜여졌습니다 관리단 단장에는 한동훈 장관이 공언한 대로 인사혁신처 출신 행시 출신 인사를 기용을 했죠 그런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실권이 없는 바지 사장을 좀 안 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구색 맞추기랄까 왜냐하면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일 담당관 이동균 검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그 일원으로 데려갔던 검사예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까지도 공유를 하는 그런 인사라는 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될 부분은 진짜 핵심입니다 일단 범죄와 관련된 걸 1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결함 살펴보고요 3평 조회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FBI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고 했지만 미국 FBI는 3평을 수집하거나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 이력 같은 걸 좀 살펴본다는 거죠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또 이 실무를 담당하는 건 검사라는 거 그렇다면 제2 담당관은 이게 좀 적절한 인사인가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도 근무했고 이랬던 인사인데 이성도 국무조정실 과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민간인 사채과 관련해서 의혹에서 조금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이런 조직이 출범을 하면서 인사검증을 상시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그것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어느 영역까지 내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지 사실상 사찰과 공적 검증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굉장히 좀 부담으로 안고 가는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는 김우빈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우를 맡고 계시는 우석진 교수께서 어제 전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고위 공무원단이 있잖아요 요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높으신 분들이 뭐 하느라고 바쁘냐면 검찰의 줄대기 바쁘다 왜 그러냐면 고위 공무원단은 언제라도 발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사검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없는지 지금 이거 찾느라고 엄청 바쁘다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하나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다른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꼭 검찰 출신이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코어 그룹이 있고 검찰 출신이라는 코어 그룹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석이 어떤 달라붙는 쇠붙이 같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카르텔 형성에 들어가 버리는 이게 지금 하나의 전조현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뭐랄까요 원래 인사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지푸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형성되고 있다면 그게 더 앞으로도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남들은 다 줄대는데 나만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과도하게 인사 라인을 잡고 있는 검찰 출신들에 대한 지나친 떠받들기 내지는 글쎄 그분들 돈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수사정보 같은 거 갖다 줘야 되나? 바로 거기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처럼 하려면 투사가 난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의 경쟁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제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검증 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물정보와 관련된 비공식정보가 오히려 원하지 않아도 몰려야 되는 그럴 수 있죠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와대에 계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보수정권 일대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인사가 한 번 경찰 검찰 있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안 돼야 또 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투서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그 정보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우려가 많이 듭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걸 글쎄요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늘 그거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최근까지 제가 국민의힘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를 했었는데 저도 투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짜 우리 당 사람들에 대한 논과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 진짜 핵반이네 내가 입만 뻣끗하면 틀기만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다 보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고 특히 인사 요직에 담당하는 분들이 검찰 그중에서도 뭐랄까요 동질성을 공유하는 코어 집단이라고 하면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통령실이죠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밖으로 빼는 거 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뺐다면 최소한 청와대 인사 라인 정도는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로 조금 더 정책적인 사고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로 바꾸는 게 이런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종합적인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는 투서도 몰려들고 온갖 정부가 몰려들겠죠 어딘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무부 밑에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건 그 어딘가가 아닌 곳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수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통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리고 경계는 정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이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면 그것은 고발하거나 이런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의무 규정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건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 수사는 무관하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을 쥐고 흔들면서 다른 패로 활용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장병호사님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에 불과 오늘의 어록 한 문장에 수사를 두 번이나 그런데 뭔가 아재개그란 제가 좀 다 약간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개그성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장병호사님 말씀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규정 같은 걸 좀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알았다고 해도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 누구냐 이 새로 된 박행렬이라는 분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좀 실권을 갖고 잘 쥐고 가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줄 어떻게든 된다라는 말씀이 저도 실감나는 게 이 단장님이 전남 신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분이 신안 출신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어제 순천에서 밥 먹다 보니까 전남 사람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됐더라 우리가 좀 이렇게 하기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런 건 아무튼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세라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세 대접을 하니까 실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정보관린다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그건 되게 순진한 거 아닌가요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고요 여성 검찰총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저는 사실상 실권을 주지 않는 왜냐하면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고위 검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멀어져 간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아예 외부에서도 검찰 출신이지만 현직 검찰로는 몸담고 있지 않은 원로들 사이에서도 조금 물색을 해봤는데 좀 난색을 표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서부지검장을 역임했었던 여검사 아주 검찰 가족이에요 아버지도 검사장이었고 남편도 지금은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검사장급 했던 조 무슨 변호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부상되는 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실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 인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공백으로 오래 두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의도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그냥 본인의 입맛대로 행사하고자 하는구나 지금 취재해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과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외부 인사들도 있고 그런데 아예 통지조차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좀 깃발을 들고 반기를 들고 했던 이 행보를 반추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인사이고 뭔가 실권을 지어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썰이에요 썰 우리가 뭐랄까요 여성을 발탁하겠다고 하면 또 여성한테는 실권 별로 안 주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저희가 또 조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기수가 너무 낮아요 27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했던 분들이 대부분 21기 22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 굳이 내가 후배 밑에서 해야 되나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어록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차관도 지금 1기수 위 아닌가요 네 1기수 위죠 물론 그런 기수 파괴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문화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너무 대통령의 측근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총장을 한다 하더라도 실권을 휘둘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일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노정연 창원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실명을 막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언론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여성 최초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최초의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장유민 변호사도 여성이신데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조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을 안 쓰느냐고 비판 많이 했죠 엄청 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 검찰총장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노른자 같은 인사권은 이미 다 한동훈 장관이 행사를 해놓은 다음에 딱 발탁을 하면 뭐냐 이런 얘기가 따라붙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인사라는 게 검찰 인사가 되게 자주 있고요 지금 한 건 최고위 간부 인사들만 한 거고 아직 중간 간부 인사라든지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정기 인사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총장 앉혀놓고 검찰총장 의견 안 들으면 또 예전에 했던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닙니다 이거 시즌2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재미난 현상이 그 후임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박찬호 검사장이었던 거 맞죠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이 됐던 거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재미난 게 봤습니다 사표를 냈잖아요 명예가 회복됐으니까 사표를 낸 거 여성검찰총장 기용설이 동타임에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별개이냐라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주목할 현상이고 시간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나만 우리 법률과 두 분의 견해를 여쭤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양산평산마을 시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를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거기서 시위하는 판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민주당에서는 옹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 이거잖아요 본인의 직무실 주변에서도 집회가 시위나 허용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사조 주변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느냐 이거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의 함정은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의 또 다름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조차 없다라고 분석하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이게 본인의 직무실 주변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것과 지금 아주 일상화돼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에서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악의적인 이런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등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 집회 현장에서는요 온전하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린치를 가하겠다고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높은 협박성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치하는 거 민주당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게 있죠 이걸 좀 정치적으로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다 아니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확성기의 스피커 소리만큼 목소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고 이 정도 수위만 이야기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태서 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그냥 상황이구나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법과 정치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장병호 선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행정권 내지는 경찰권을 동원해서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음 기준 같은 걸 준수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보통 집회 시위에 대한 내용 규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용 규제라는 걸 그러면 검열이죠 네 검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언사가 거기서 행해진다고 해서 바로 경찰권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행을 또 한 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진영을 다르게 달리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 정도를 같이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저도 김태섭 전 의원의 얘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그랬다면 조금 더 이게 국민통합 우리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전원 참석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어서 조금 더 국민통합 행보로서 의미 있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합 시위가 사실 이거보다 더 빡셌으면 빡셌지 하지 않았습니다 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장기화됐고 심지어는 저희 당의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당직자는 그 양산 시위에 전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관련 시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지지층의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을 아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이 점을 잘 안 짚는데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부작절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말고 대통령실에서도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판이라고 하는 게 사지로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경찰은 불허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까지 달려가서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행진의 경우에만 허용한 이런 것이 없고 지금까지 금지를 해왔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판이 아니었고 더 재미있는 현상이 어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뒤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그 뒤에 내놨어요 이거 좀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집회 시위에 자유가 확대되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좋게 해서 그런다니까? 아무튼 저도 그런 말씀 아마 대통령은 실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든 이런 것들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집회 시위가 허용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면 여기서 집회 시위하는 분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약간 찾아봤는데 되게 빡센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코로나19 피해를 당하신 가족분들에 대해 또 거기서 집회 시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경찰청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 집행하는 자리만 기능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당부의 말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무 아닌가요 완전히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지 맞죠 정답이 있었던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갈 때 출근길에 물었던 그 기자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답이 있었어요 아니 어제 답변은 검찰총장에 했다면 그렇게 답하는 거 맞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라면 제가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질문이 되고 어찌 보면 이게 미리 짜여진 준비된 답변은 아니잖아요 즉석에서 좀 짧게 그 답변을 최대한 짧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그 기자분들 앞에 지나갈 때 딱 한 마디 한 마디씩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뭐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짧은 그 즉흥적으로 들은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본인의 진심을 담고 있다라고 믿는 편이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어쨌든 어제 그 발언이 그러면 다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또 하나 평가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또 알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요즘만 확인을 하면서 오늘 사법 논담은 좀 마무리를 하고 혁핵관 찬나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장윤윤 변호사 무사의 임명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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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